도롱룡 송내공원의 도롱룡 88번째 영상입니다. 우선 이전 영상들을 보십시오. 특히 사냥감 쟁탈전을 다룬 47번째 영상과 62번째 영상을 보십시오. 다리의 생김새를 볼 때 도롱룡 유생이 사실상 확실합니다. 시체의 몰골을 볼 때 다른 도롱룡 유생에게 사냥당해서 먹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삼키다가 토해낸 것일 수도 있고 삼키다가 사냥감 쟁탈전이 벌어져서 빼앗긴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. 어쨌든 이 귀한 사냥감을 왜 버렸는지 이해가 안갑니다. 게다가 도롱룡 유생들은 이 시체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. 그냥 먹으면 될 텐데 왜 안 먹는지 모르겠습니다. 소금쟁이들이 이 시체를 잠깐 먹고 가는 것 같은 장면을 촬영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. 소금쟁이가 먹는지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려면 스마트폰의 카메라보다 훨씬 좋은 카메라가 필요해 보입니다. 상승률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